Q. 남친 전화를 왜 안 받.. 전화 받으러 가시죠? 헤어지시는 거 아니야? 내가 봤을 때 조금 거짓말할 수도 있어. 남친 다들.. 있는 거 맞아요? 남친? 장난인 거 아시죠? 왜 안 받냐고 소원해 할 수 있잖아. 남자친구가. 그럼 이유를 뭐라 해? 난 인터넷 방송 보고 있어. 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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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못 참게.. 난.. 난 이해 못 할 것 같은데? 난 그냥.. 소원해.. 소원해서.. 안 만날 듯? 여친이 다른 선수 팬이면? 잠시만.. 여친이 다른 선수 팬이라고? 그건 못 참겠는데? 다른 선수 직관을 보러 다닌다고? 좋아하면 안 되는 거잖아. 롤 훈수 누면? 롤 훈수 쓰는 건 상관 없는데? 그냥 훈수 누면은 약간.. 귀엽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. 왜.. 왜 이게 뭐지? 뭐.. 뭘로 동선 아쉽더라고? 잠시만.. 그렇게 디테일하게.. 한다고? 저는 애초에 근데 근거가 없는 과정은 안 나겠네요. 다 데이터가 있는 과정인데 솔직히.. 뭐 올해 초반에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제 동선에 자부심이 있는 편이라.. 흠.. 1 ETERNITY LATER 아 근데.. 아.. 아까 그 질문.. 그냥.. 겨울 받는다. 다른 사람은 살론 선수 팬? 너무.. 너무 을 받는다. 좋아하면 안 되는 거잖아. 쯧.. 아 긴이 형은 괜찮아요. 긴이 형은.. 뭐.. 술이 밥 먹어도 괜찮은데? 아.. 수욕이요? 수욕에는 안 될 것 같은데? 어 후송이 형도세요. 아 모르겠다. 아 다 안 되는 걸로 할게요. 뭐야 아 깜짝아. 아 매구나. 아 애쉬 슈퍼 저 누가 만든 거죠? 진짜 기분 많이 나쁜데. 뭔지? 아 애쉬 슈퍼 우리 팀이 제일 먼저 썼구나. 생각해보니까. 어 드리블 가능? 아 다 죽었다. 아 안돼. 어? 어? 뭐야 나 살았어. 어허허허 아군이 다녔습니다. 야 이게 내가 살고 스타가 죽어? 이거 무슨 잘못됐는데 게임이? 뭐야. 너가 사과를 한다고? 뭐지? 일단 리치 오케이 한 번 쳐주고. 스타가 왜 사과했는지는 잘 모르겠다. 이거 왜 안 해. 앞으로 가는 거야. 나 앞으로 뭔가. 채굴해라. 이득이잖아 이거. 요새 이런 게 이득이에요 그냥. 위쪽 버리고. 바텀하면 채굴을 훨씬 많이 해가지고. 얘들아 괜찮냐? 나 이가 없는데. 어? 형. 살려줘. 오우. 제발. 난 살고 싶어. 야 이 눈 돌아오는 거 뭐라? 야 이 눈 돌아오는 거 뭐라? 까꿍. 어어 뭐야 아. 아. 아 왜 딴 데 보고. 아 나 뭐하네 살아가지고. 뭐야. 왜 왜 그래. 아 미안해. 왜 그래. 아 미안해. 왜 그래. 딱 붙으면. 와 이게 맞아? 아 딱 붙었는데 맞는다고 이게. 오. 뭐야. 새 탔나? 아 새 탔구나. 아 죽긴 했겠다. 아 뭔가 안 맞을 것 같았는데 맞네. 여기가 살짝. 살짝 튀어나와서 맞은 건가? 아 근데 욕먹으면. 탑 2차 전령 풀면 나가긴 하는데. 개소내인데 이거. 야 죽여 이거. 말 안 된다 이거. 이러지 마. 가 가 그냥. 어쩌라. 간다잇. 간다잇. 오. 월광퍼. 야 야 야 야. 조이한테 맞는다 이거 우리 가다가. 나 못 가줘. 조이 너무 무섭고. 잘 모르는데. 잘 바론을 친다? 오 씨. 갔다. 아 근데 제이스가 죽어서 다행이네. 흐흫. 승리. 다음에 꼭. 잘해서.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잘 주무세요. 빠이. 그렇게 말해줘요. Playership은 이긴 하얀사의 다행이네 한번 담아야 너 súper 돌려주는걸 나란다. 라는 아니 obsession은 마찬가지ingersviolent할 slam다 cat.